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 세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남의 빅픽처 시간이고요.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월이 거의 다 갔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빅픽처 시간이니까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PC 지표 발표 앞두고 있고 워낙에 좀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3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시점은 어느 시점 정도가 될 건지 옵션만기일 동시 옵션만기일 이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재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좀 상승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아주 예리하게 또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월달은 우리가 강세장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혹은 조금은 밀려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역시나 2월달은 초강세장이라기보다는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더 올려서 끝나든지 아니면 조금 밀려서 끝나든지 그렇게 큰 방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3월달을 이제 예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텐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3월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3월은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차례였던 파생시장에서의 흐름이 한 번 정도 정리가 되고 새로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MC가 있죠. 뭐 CPI 발표도 있겠지만 FMC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속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속도는 끝났어. 이제 0.25로 몇 번이나 더 올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한 요 며칠이죠. 다시 속도를 0.25에서 0.5% 금리 인상으로 높여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조금 그걸 너무 주의깊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그냥 립서비스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려고 하는 정도이지 다시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아마 높이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정도. 그래서 3월 FMC에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아 0.25 이제 속도가 다시 커지지는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좀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 혹은 세 가지 CPI 발표 이런 부분들 사실 9.1에서부터 6.5까지는 잘 내려왔어요. 그렇죠? 뭐 매달 한 0.4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 내 기록이 마라톤 꼬린 지점까지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달 정말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3시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 더 열심히 하니까 3시간까지 단축시켰어요. 와 내가 이 정도 속도라면 두 달 뒤에는 2시간 이내까지 돌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금메달값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4시간 걸리던 사람이 3시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빨리빨리 단축시킬 수 있지만 3시간에서부터 2시간 그 사이에 부분들을 줄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9.1에서 6.5까지는 빨리 내려왔으나 어? 6.1을 예상했는데 6.4가 나와서 어머나? 별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흐름만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만 계속해서 물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진폭이 줄어들었지만 잡히고는 있어 한다면 연준이 아마 이 흐름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를 괜히 또 너무 막 높여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게끔 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어제 뭐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19만 2천건으로 계속해서 20만 이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8주 정도인가요?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큰 변화 없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차트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게 S&P500이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정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지 강한 상승을 2월 달에는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이제 뭐 남은 시간 한 3거래일 정도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월봉 기준에서는 좀 약세 국면으로 들어와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자 이제 우리나라 부분들도 코스피입니다만 이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수렴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 이탈이 나왔던 거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강세장이 못 갔던 부분들 2월 달은 제가 통계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연 기준에서 연 기준에서 7번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중에 6번이 짝수해이고 한 번만 콜수해이다. 그리고 작년 하락이 역대 세 번째로 큰 하락이었는데 그때마다 1월은 강세였고 2월은 조정 장세였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엊그저께죠. 엊그저께가 딱 2월 기준에서 1월의 종가를 내려가는 그런 약세 국면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화도 어찌 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크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강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아마 어제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랬는데 금리가 동결됐을 때 환율 움직임이 원화가 강세로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사실 여러 언론이나 많은 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금리 동결을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예상을 했었었죠. 채권 전문가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그러면 일개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번에는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정도의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글로벌적인 환 세력들이 맞아 환투기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1220원대에서부터 1300원까지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증시는 사실 그냥 옆으로 횡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올라왔고 어제 이제 규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결, 뺏다 꼼뿐이라고 그러고 또 표현하는데 그게 나오니까 이제 착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그게 이제 아마 정리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강세 국면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은 이제 이전의 어떤 일정을 앞두고 환세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난 게 끝났다면 이제는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1300원 기준에서 원화 약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조금 밑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여기서 워낙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면 아직도 횡부하고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위로 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 흐름은 아직까지도 좀 유효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환율 흐름을 보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테마주 장세가 돌겠죠. AR 챗보, 데이터 센터, 메타버스, 로봇, XR 기기 및 콘텐츠 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돌거나 혹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그 방향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오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에서 편승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쯤에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하고 그게 방향성이 또 안 나온다면 아마도 3월 22일 FMC 정도까지도 시간을 늦춰서 천천히 생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횡보세를 나타낸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핵심 테마에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AI 챗보, 데이터 센터, 메타버스, 로봇, 그리고 XR 기기 및 콘텐츠 관련 주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큰 상위 종목군들의 집중된 그런 지수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금 말씀해주신 섹터의 테마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지수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랫단에서 밑돌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밤 PC 지수 원달러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되니까요. 잘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말씀해주신 테마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섹터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관심 업종 공개해주시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저는 XR 기기 및 콘텐츠 관련 주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어찌 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AI 챗봇 관련 주들이 가장 강력한 상승을 했고 또 거기에 흐름을 좀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산발적으로 로봇이나 혹은 메타포스 관련된 것들은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미리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오늘 딱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다음 주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2009년도부터 반짝하고 쫙 갑자기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는 계기가 됐는데 2009년,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죠. 이런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또 컴퓨터라는 게 나와서 15년. 그래서 이런 기기의 주기가 약 15년 정도 돕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 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사용을 하겠지만 아마 이 형태가 크게 바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게 무엇일까? 지금 스마트폰 쓰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어떤 게 제일 불편한가요?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손에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식당에서 술 한잔 하다 보면 놔두고 오거나 분실하거나 저도 몇 번 이러고 있는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점점 디스플레이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안경 형태, 글라스 형태로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가 VR, XR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모든 통합형이 X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15년이 지나면 2009에서 2010년이니까 15년 지나면 약 2025, 6년 이 정도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갤럭시 S23도 들고 다니기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한 손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이제 섹터를 한번 저희가 알아봤으니까 XR 중에서도 어떤 종목 저희가 집중해서 볼까요?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종목은 4x4라는 종목이고 오늘 XR 관련된 종목 중에 여기는 콘텐츠 종목인데 좀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있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만 유튜브 쭉 보다 보면 최근에 360도 VR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주로 조금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성인용 그런 영상들이 많긴 한데 어차피 산업은 그렇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술 발전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 4K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영상비를 꿈꾸는 이런 것도 있지만 8K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4x4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성장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받아볼게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사실 조금 오늘 튀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 사실 이제 17,000원까지도 일주일에 한 시간 안에 눌러준다라면 가능성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가 가격이 조금 올라서요. 19,000원대인데 18,000원까지 눌리면 그 부분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입니다. 플리토 정말 짧게 AS 받아볼게요. 지금 수인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AI 챗봇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플리토 역시도 그 부분들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목표가 4만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AI 챗봇은 눌러지면 눌러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로 보시고요. 강력하게 우리 AI 챗봇 관련주들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리토 AS까지 빠르게 받아봤고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갈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엔부 11시 시간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enza continu 這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